조선시대 백성들의 가장 큰 고통은 나날이 증가하는 세금이었다 세금 증수는 점차 육지를 벗어나 섬지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신안군의 섬 일부는 왕실에서 세금을 거둬가 백성들은 2중 3중의 수탈을 당하고 있었다 토지세와 더불어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것은 군역이었다 조선시대 16세에서 60세 사이의 양인 남자들은 군역의 의무를 졌다 즉 군포를 내야 했다 군포는 16개월에 두 필식을 냈는데 양반들은 내지 않고 일반 백성들에게만 부과되었다 군포를 내지 못해 도망가는 농민들이 늘어만 갔다 군포의 폐단은 갈수록 더해갔는데 당사자를 대신해 친척이나 이웃에게 거두거나 군역에 의무가 없는 어린아이나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받았다 백성들은 부과되는 군포를 내지 못하면 다른 재산으로라도 그만큼의 몫을 빼앗겼다 이 때문에 남자로 태어난 것을 원망하며 스스로 성기를 자르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백성들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수령이 처벌을 받는 일은 드물었다 조선 초기부터 존재했던 부민고소금지법 때문이었다 법에 따르면 수령을 고소한 백성은 곤장 100대와 징역 3년에 처해졌다 박물수는 세금의 짓눌리고 폭정에 시달리는 조선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군역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물수의 주장에 따라 조정에서도 몇 년간이나 논의가 계속됐다 마침내 영조는 두필의 군포를 한필로 감하는 균역법을 단행한다 신이 양역의 효과를 제안한 것은 전부를 줄이자고 한 것이지 한필만 감하자는 것이 아니었으며 크게 변통하자는 것이었지 조금만 바꾸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전하 당장은 부담이 적어졌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군포는 결국 백성들이 채워야 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박물수는 양반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